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받았는가? 사장님이 정말 male 똘이 또 봐 뭘 먹을까? 고양이로만 사장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가 편의점 가볼까? 편의점 가볼까? 뚜바! 뚜바 바꿔야 될까? 우리 엄청 무겁네. 배가 엄청... 엄청 무겁네. 엄청 무겁네. 엄청 무겁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